요한복음 요한복음 해보겠습니다 4장이 남았는데 현재 요한복음이 그 전에 강의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요 요한복음도 마무리 짓고 또 12월이라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예수님을 기린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을 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진지하게 이해해 보면서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도 제자가 돼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는 그런 계기가 발심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8장 그 지난 시간까지 17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나와 하나 되라 나랑 연합하면 성령 안에서 나랑 연합하면 영원히 성구성자 성령이 하나 돼서 함께 간다 요런 메시지가 핵심이었죠 나랑 함께 가자 제가 이런 자녀를 그리는데요 성도 하나님 자녀죠 하느님 하나님 이럴게요 하나님 자녀 성도 성자는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 중에 온전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유일하게 온전한 아들 온전한 자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성령 안에서 성도 성자가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이 성령은 뭐예요 성부 성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의 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따로 얘기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성부의 영인 성령 안에서 성자가 성령 그대로 십자가의 진리 그대로 사신 분이니까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부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성부는 영이시고 성부가 영인데 그 영이 성자 안에서 성자를 인도하시면서 성자와 온전히 성자는 또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이죠 성부 성자가 하나 된 모습 아니면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 된 모습이에요 삼위일체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여러가지 입장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혼과 육을 지니신 혼과 육을 지니신 성자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부 우주의 근원이신 성부와 전제의 하나님 전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진리 성부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있겠죠 이 진리를 담은 진리의 영 성령 그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신 성자 진리의 화신 이러다 보니까 이 성자를 진리의 화신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는 진리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는 혼과 육을 지닌 진리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법신은 진리 그 자체 아닌가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아닌가 말하는 진리 눈에 보이는 진리 혼과 육을 지닌 진인 진리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이런 이론까지 나온 거예요 이런 이론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십자가의 진리와 같은 우리 사랑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이 사랑의 진리가 성부 안에 계신데 이 진리가 사실은 성자더라 그래서 이 성부의 영인 성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부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시고 이때의 진리라는 건요 불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쉬운데 삼위일체 불교가에 들어가면 2단 소리 듣겠지만 2단위가 3단위가 들으세요 성부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성자셨다 그래서 성부와 하나님과 말씀 성부와 성자를 구현하신 이 우주의 천지 창조를 통해 구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식 삼위일체론도 사도들한테 이게 사도들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진리죠 진리가 계셨다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예수님은 그럼 그런 말씀 하셨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아버지의 영과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영과 함께 한다는 건 영은 진리의 영이니까 아버지의 진리와 함께 하고 늘 아버지와 성령과 아버지의 진리를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진리를 구현하는 자로 나는 살았다 이러면 진리의 화신이 되요 진리의 화신이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신이고요 이때 성부와 함께 했던 진리로서의 성자는 예수님의 법신 개념이에요 불교 용어를 좀 아시면 이해가 쉬운데 혼과 육을 지닌 아바타로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본질인 진리 그 자체 예수님은 사랑의 진리의 화신이니까 자 진리의 화신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셨다 이런 삼위일체론도 나온 거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삼위일체론이냐 성부와 성령과 온전한 진리의 화연으로서의 성자와 이 셋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삼위일체론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삼위일체론 두 삼위일체론을 구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삼위일체론과 그 이후 사도 이후 제자들의 삼위일체론은 다르다 이거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의 화신 몸과 혼을 가지신 부처님의 그 생각감정 오감을 지닌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화신을 진리의 화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초기 불교 때부터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진리의 몸은 영원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눈앞에 보여주신 이 혼과 육을 지니신 이 모습은 또한 중생과 같은 모습이셨다 무상한 모습이셨다 이런 느낌이에요 삼위일체론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어요 이런 입장에서 성자인 나와 성령으로 하나 되자 성자인 나를 믿어라 나랑 하나 되면 한 성령이 원래 우리가 한 성령이니까 원래 너희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다 나와 함께 영원히 가자 그러면 너가 너가 나를 믿어서 성령만 성령만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고 동시에 성부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죠 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성령은 성자를 통해 혼과 육으로 구체화 되니까 우리 성도도 한 성령을 통해서 성자랑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자가 할 수 있는 일 나도 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나보다 더 한 것도 할 거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고 성부랑도 영원히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만 삼일체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부 성자 성도의 삼일체까지 논하셨어요 17장까지 얘기했어요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 얘기까지 딱 하시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얘기 하시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그 제자들 가르친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 돼서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원하시고 이제 17장이 끝났어요 18장 볼게요 18장부터는 예수님 잡혀가시는 얘기 18장 빌라도 앞에 서시는 게 18장이고요 19장은 이제 돌아가시는 20 십자가에서 20 거두시는 얘기 20장 21장은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지금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해볼게요 빠듯할 것 같지만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3주에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더라고요 그 전주 토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자 18장 빨리 나가볼게요 오늘 진도 못 나가면 다 망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다 18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딱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한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인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었으니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불어 유다가 알만한 곳에 가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잡혀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하늘이 하는 거다 유다가 하는 것도 아니다 유다가 그 실제 한 짓은 나쁜 짓인데 유다가 저렇게 한 것도 이미 하늘에 큰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늘이 시켰다는 건 아니에요 유다가 그럴 걸 하늘이 미리 다 보시고 하늘이 큰 계획을 짜 두신 거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늘이 유다 시켰으니까 유다는 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있어요 다만 하늘은 미래까지 꽤 뚫어보기 때문에 누가 죄 지을지를 알고 그 죄 지을 것마저도 활용하셔서 선에 이바지하게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짱짱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유다가 어차피 유다가 반드시 날 팔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전 인류를 계속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을 내가 완수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유다가 군대 밑에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관원들을 데리고 등불과 햇불과 변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예수님께서 장차 군대 및 관원들이에요 지금 군인들하고 관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대제사장 쪽 유대인 지도자들을 데리고 있던 관원들하고 로마 병사들하고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말씀하시게 그대들은 누구를 찾는가 라고 하셨다 다 알고 있지만 누구 찾아와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난데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인데 하니까 그때 팔아넘겼던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인데 하니까 어쨌다고요 그들이 물러나면 땅이 엎어졌다 아 아 씨바 하면서 넘어진 거죠 바로 그렇게 만날 줄 몰랐나 봐요 우린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다 했는데 난데 하니까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는가 또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기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그대들은 내가 그라고 했으니 내가 그 사람이라고 했으니 나를 찾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줘라 자기 길 가게 해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경에 있던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의가 있어요 요원복음 17장 12절에 나왔었죠 먼저 이 얘기가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잘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멸망의 자식 유다죠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유다 빼고는 하나도 멸망치 아니었으니 하니까 원래 이게 예전에 구약에 내려오던 성경의 말씀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대로 제가 잘 이뤘습니다 하는 소리인데 사실은 유다는 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건 유다 빼고 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건 유명한 얘기죠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질럿이라고 그 열심당 당원으로 추정하죠 유다도 당원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칼을 가지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에요 질럿당은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검을 빼어 태 제사장에 종을 내리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거였다 이런 귀는 베어졌지만 이분은 역사의 이름이 남았죠 이런 이름 왜 썼을까요 중요한 이름이 아닌데 이런 건 아마 귀 잘린 사람이 말고니까 물어봐라 이런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관계된 사람 이름도 당당하니까 넣은 거예요 말고란 사람 귀 잘렸나 봐라 그러면 내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요한이 친절하게 써놓은 겁니다 역사에 이름 남기려고 쓴 건 아닐 거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길이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의 인간적 마음은 이해하는데 계획이 있다 하늘이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내가 이걸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늘이 하시는 일이니 너가 막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 보면 공자님도 10명의 10대 제자가 있죠 공문 10철 예수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질 다혈질적 기질을 보고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 자로랑 비슷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끌려가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관원 귀를 베어버린 거 대제사장의 그 좋은 귀를 베어버린 거는 유명하죠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지고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군대랑 그 유대인 쪽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였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꾸 일정 기간을 하고 바뀌거든요 선임 대제사장이에요 그 전에 하던 그래서 예수님 잡힐 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 유명해요 예수님 덕에 유명해졌는데 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들이 일가가 계속 대제사장을 또 하고 있었던 거죠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공회 있죠 공회 71인으로 구성된 70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한 명 해서 71인으로 보통 봅니다 그때 그 가야바라는 사람 누구냐 그 전에 유대인들한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유익하지 이런 말을 했던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한 건데 이게 하늘의 계획이 살짝 보였던 그 사람을 통해 하늘의 계획이 천기누설이 잠깐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민족 살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한 거지만 하늘이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 죽어서 인류를 구원 받을 큰 하늘에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게 가야바의 그 실언을 통해서 잠깐 노설됐던 그 가야바 입니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한번 보세요 글로 직접 읽어보신 적은 잘 없으실 수 있어요 영화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나오지만 예수를 세 번 부인했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너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그럴 리가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이요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이때도 어떤 제자랑 갔느냐 예수님은 잡혀갔잖아요 제자들은 망연자실이고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구랑 가겠어요 사람 사는 게 똑같죠 그때도 베드로랑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이에요 대제사장님 그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랑 일단 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갈 때는 부인하려고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제자 예수님 제자이면서 대제사장 지인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밖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신 안에 계시고 문 안에 문밖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문 지키는 여자한테 말해가지고 베드로를 집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죠 이제 문 밖에 있다가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대도 이 사람 예수 제자 중에 하나 아닌가 워낙 유명하니까 얼굴 봤겠죠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한 얘기일 텐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자 아닌가 이게 그 모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너 봤는데 이거예요 그 학당에서 봤는데 이런 것처럼 분명히 거기서 봤는데 너 예수님 아주 충직한 제자 내 눈에 안 띄었을 리가 없잖아요 봤는데 라고 하니까 난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그때가 추웠기 때문에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서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옆에 가서 같이 또 추우니까 불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이런 얘기들이 세 번 부인한 게 또 나중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 부인한 거를 어떻게 예수님한테 또 탕감 받는지 그 내용이 또 나오니까 미리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후 이후 인류에게서 나올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더라도 거듭났더라도 또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마귀의 자녀 혈육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올 것이다 다만 다시 그걸 또 그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약한 우리 애고의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혈육의 자녀의 마음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더욱 거듭나면 된다 하는 돌아온 탕화 같은 역할로 지금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이 부인한 이야기가 베드로 한번 비난하려고 단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려고 나온 거죠 나라도 저랬겠다 아니 내가 모시던 스승이 잡혀가서 죽게 생겼는데 겁 안 나요 너 제자지 여기서 아 나를 죽여라 우리 난 스승을 위해 진리를 위해 죽겠다 이럴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나약한 우리 혈육의 자녀의 마음으로는 자기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변해 주는 역할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나약한 군인 하나 나오죠 동료가 죽어가는데 구해주지도 못하고 겁나가지고 아무렇지도 못하는 그것도 감독이 일부로 설정한 거예요 그런 역할 나라면 오히려 저랬을 것 같은데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들보다 나라면 오히려 거기서 쫄아가지고 총도 못 쏘고 옆에 적이 있어도 총도 못 쏘고 얼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도 등장해야 또 거기 공감해서 보면서 또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장치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 덕에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을 비난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 묻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물어요 제자들하고 그 가르침 또 누구랑 뭔지껄을 하고 다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예수님은요 회당에 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의 라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도를 논하는 회당에서 가가지고 라삐로서 강의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요즘으로 이해하면요 많이 많이 불교적으로 이해해보면 불교계에 만약에 미륵이 미륵 온다 그러잖아요 메시아 같은 존재 미륵이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그럼 미륵이 왔다면 와가지고 전국에 절을 돌아다니면서 절에서 다 설비법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륵이 혹시 이렇게 잡혀가서 당신 지금 대제사장한테 잡혀갔다는 건 불교정단에 잡혀간 거죠 당신 그 뭔 얘기 뭔 설법을 하고 다닌 거야 아니까 아니 내가 전국 사찰에서 돌아다니면서 설법했는데 녹음된 거 다 있을 거고 들은 사람 다 있을 텐데 왜 나한테 묻냐 이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회당이라는 거는 유대교회 교회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회당 돌아다니면서 라삐로서 얘기하고 다 설법했고 사람들도 라삐인 줄 알았죠 예수님 그런데 왜 나한테 묻냐 이거죠 회당이나 성전 성전에서도 다 공개적으로 내가 말했는데 들은 사람 다 있을 텐데 은밀하게 내가 따로 얘기한 적 없다 제자들한테 은밀하게 얘기하신 적 있겠지만 아무튼 대중적으로 나 사람들 다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내 할 얘기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어짜야 내게 묻는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 다 할 거다 나는 무슨 숨겨진 따로 비밀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하시니까 곁에 있던 관원 하나가 손바닥으로 아 싸가지가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싸가지 없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어디 묻는 말씀에 딱 답이나 하지 싸가지 없게 이렇게 친 거죠 예수님 그 혹시 뺨 맞았으면 이제 이쪽 뺨 되실까요 아니죠 역정 내시죠 내가 뭐 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내라 뭘 잘못했다는 거냐 팩트로 얘기하자 잘했으면 내가 잘했다면 너가 어찌 나를 때리느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자 예수님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되주라는 가르침 말고 계시면 응용이 안 돼요 실전 사례를 봐야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당하게 맞았을 때는 한 거였습니다 증거를 내놔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틀렸다는 증거를 내놔 이 자식아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러면 또 예수님이 또 살아있는 존재로 와닿지 않으세요 글로 배운 잘못된 하나님 자녀의 길은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저는 여러분 마음대로 자의적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꼼꼼히 보면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잘 당시에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생생하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눈에 눈에 선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당시 행적이 실감나게 잘 써놓으시지 않았나요 사랑의 측면에서는 이쪽 뺨 맞은 거를요 이쪽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측면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품어줘야 할 때는요 나를 때리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는요 부당한 걸 바로잡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거 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함부로 손찍음을 하느냐 내가 잘못했던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더 멋지지 않으세요 글로 배운 예수님은 여러분 상상 속에만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결박한 그대로티 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말이 안 통하네 너 도대체 뭘 가르치고 다닌 거야 했더니 대답하기 싫으니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친 거야 그거 들은 사람 다 있는데 왜 나한테 묻냐 싸가지가 없네 손찍음하는 부하까지 나왔죠 같이 또 예수님이 증거 내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냐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 베드로의 상황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안팎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장면 전환 또 밖에서 베드로 불 쬐고 있는 너무 실감나는 너무 잘 썼어요 요한복음이 읽으시면 실감나요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베드로 불 쬐다가 또 사람들이 물어요 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닌가? 돌겠네 하겠죠 베드로 입장에 아 돌겠네 아 난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부인하려면 정말 찜찜하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아 찜찜하잖아요 부인해도 찜찜하고 아니 상대방도 알고 있고 그걸 부정하자니 찜찜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해서 찜찜하고 예수님 제자인데 부인했으니 이거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죽으러 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은 못 봤지만 예수님은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자 역할을 못하고 지금 부인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드라마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 그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배신 때린 거잖아요 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베드로 상황이 찜찜해요 이게 중생들 사정이에요 혈육의 자녀들 사정이 예수님하고 3년 이상 같이 지내도 이렇게 구는 게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의 실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드라마가 요한복음 드라마처럼 보세요 재밌어요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은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린 하필 또 걸렸네요 그 말고인가요 그 양반 일가였다네요 이거는 뭐 빼박 아닌가요 어 너 이 새끼 이런 거죠 그 사람과 동산이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이것도 부인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베드로는 더 힘들죠 부인하기 자기가 칼로 귀를 베어버린 사람 일가가 너 그때 봤는데 또 부인하였다 돌겠네 베드로는 아씨 띠바 돌겠네 하고 그래도 부인하는 게 우리 멋지죠 혈육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울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 26장 74, 75절 보면요 이때 여기서는 가볍게 베드로가 부인했다로 지나갔잖아요 더 실감나요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할 때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 하니까 닭이 울었다 실제로는 어떻게 부인한 거예요 아씨 아니라니까 뭐 이런 완전히 내가 진짜 그 사람 제자면 내가 뭐 성을 가라 이런 식으로 장을 지죠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아니라고까지 했어요 정말 살라고 살라고요 살라고 여기서 얽히면 나 죽는다는 생각이에요 혈육의 자녀다 보니까 내 혈육이 너무 중요해요 내 피 내 살이 죽을까봐 그게 혈육의 자녀답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혈육을 놓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극량하게 갈리잖아요 한쪽에서 하나님 자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한테 맡겼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여기에 대비해서 베드로가 중생 대표로서 혈육의 자녀 대표로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싸잡아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배신한 놈도 있는데요 그것도 혈육의 자녀 아주 못 돌아올 혈육의 자녀 유다는 배신 때리고 자살하고 그러죠 베드로는 중간에 낀 애매한 혈육의 자녀 아싸리 혈육의 자녀로 가면 예수님은 배신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자살하죠 예수님은 성령의 길로 갑니다 중간에 낀 우리가 문제죠 일이 예수님 웬만하면 좋은 여건에서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좋은 환경에서 이럴 일도 안 생기게 예수님이 해줬으면 좋겠죠 나를 이런 상황에 몰고 간 예수가 나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중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혈육의 자녀는 중생이에요 불교에서 말한 중생이 그 우리말 짐승의 어원입니다 중생 딱 그냥 짐승 수준의 우리 모습 동물적인 우리 모습 그게 혈육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재밌죠 맛집이죠 요한복음 재밌네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요한 감독 버전이죠 마태복 마태 감독 감독별로 조금씩 맛이 달라요 근데 요한 감독이 만든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1 재밌지 않나요 베드로가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구원받는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나와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자 귀 배버린 사람한테 걸렸으니 뭐 저주하면서 아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키면 정말 맞으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렇게 이러고 자 보세요 중생의 모습이 이 어중간한 중생의 모습은 이래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마태복음에서요 맹세까지 해놓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까지도 하나 예수님이 애연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충격이 오죠 내가 진짜 난 절대 그럴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네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것도 예수님 말대로 닭 울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게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하게 통곡하였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걸 좀 많이 간략하게 넘어가 이런 부분은 좀 편집하고 넘어간 거고요 마태복음은 좀 자세하게 편집 해놓은 거라 자세한 내용을 다 넣어놓은 거라 좀 달라요 서로 편집한 게 통곡해 울었다까지 요것도 참 뭔가 실감나지 않나요 베드로 나라도 그랬을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끝날 일인데 부인하고 났더니 어? 닭이 울어요 어? 하늘은 여기까지도 다 내다봤구나 내가 나약해서 배신할 것까지 하늘은 다 알고 있었다 이게 희망의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약해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계셨으면 내가 배신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상황 이라 하더라도 괜찮다는 하늘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느님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잘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 자신보다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예수님에서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이에요 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야 아 왜 날 안 믿으시지 근데 딱 깨끗하게 부인하고 나니까 헐 하죠 허탈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도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너 된다잖아요 근데 너 돼 너 부인할 것도 내가 알아 근데 너 반석이 될 거야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신 거잖아요 시몬이었는데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 얘기로 들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약한 거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 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느 부분에 특히 취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명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약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신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거기에도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내려준 거죠 베드로한테 네가 날 부인하게 될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거기까지 알고 계획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 판이야 너의 나약함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마 살 길이 또 있을 거야 언제든지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나랑 하나 되고 아버지랑 하나 되자 그러면 거기 답이 나와 이런 거죠 이게 참 맛이 있죠 제가 뭘 그려드리고 싶냐면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그려드리면 저희 학당 로고이기도 한데 이 자리가 성령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희망의 소식이랄까요 방금 베드로처럼 사람 마음 안에서는요 5만 개 올라와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고 우리 혼이라고 치죠 우리 애고의 마음 우리 애고의 마음이 혼이에요 혼의 마음 안에 수많은 참 남한테 말하기도 힘든 그 민망한 생각들 죄에 대한 어떤 욕망 쾌락에 대한 열정 수많은 올라오지만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다 관심을 주면 여기다 관심을 주면 점점 증폭돼서 올라옵니다 커질 뿐이에요 이게 커질 뿐이에요 관심을 주면 그러면 사람은 돌아버려요 이망상 피해서 기껏 빠져나오니까 이망상 만나고 이망상에서 또 빠져나오니까 이망상 만나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같아요 그때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자리 바로 다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아버지 하세요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하고 이 자리 성령 자리에 집중하세요 그 자리는 항상 하나입니다 한복판에 뭐가 성령이냐 제가 늘 말씀하지만 I am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스스로 현존하는 느낌 스스로 내가 현존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지 그 외에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I am 슬프다 I am 배고프다 I am 갈망한다 I am 힘들어 죽겠다 I am 피곤하다 I am 뒤에 아무것도 안 붙게 하시고 I am 상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상태만 오로지 몰입하시면 그게 성령 각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배신 드렸다는 그 그 그 막 그 죄책감에 찜찜함에 막 정신세계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어요 다시 아버지한테 집중하면 다시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안에는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스스로 현존 I am 뒤에 뭐가 붙어야 더럽혀지죠 I am 뒤에 뭔가 타락이 붙어야죠 I am만 존재하는데 거기에 어떤 타락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영원한 현존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됐었어요 베드로이기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었다 새벽에 숨가쁘게 예수님을 빨리 결단해야 되겠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죽여야겠다 지금 재판정에 끌고 간다 이런 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놈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산다 안 그러면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 우리 산해드린 공예의 의원들을 다 위협받는다 자 그래서 재판정 끌고 가니 새벽이었는데 재판정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당시 왜 예수를 빌라도한테 데려갔냐면 산해드린은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은 이후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태형까지 가는 겁니다 출교나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거나 태형 때릴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한테 빌라도도 잘 알죠 지네들끼리 해결 안 하고 나한테 데려왔다는 건 나한테 제발 죽여달라는 거예요 정치범이나 이렇게 당시 이제 아주 역적 여심당원들 다 사형당했죠 정치적으로 역모를 꾀한 자들 예수님도 그급으로 봐서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종교 문제 별로 유대인들 리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만약에 예수가 로마의 반역자라는 게 확실하면 또 빌라도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빌라도한테 데려갔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을 때 역모로 보고 유대인의 왕을 부르짖었다면 역모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제왕한 거잖아요 그럼 사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앞장서서 사형시켰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하지만 이 보금들에 보면 빌라도한테 어떻게든 면제부를 주려고 해요 빌라도는 어떻게든 안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악질이어서 죽이게 됐다 이게 이게 팩트일지 빌라도가 앞장서서 죽였을지 왜냐하면 빌라도가 결국 그 권한은 사형의 권한은 빌라도한테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였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빌라도는 최대한 책임을 면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들이 사실 더 정확한 자료는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감안은 해야 되는 게 이 보금들이 결국에는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퍼져나가야 됐거든요 이 보금들을 쓰는 대상이 많은 경우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당시 하기 때문에 빌라도 같은 로마인 책임으로 예수가 죽었다 보다는 로마인들한테 포교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막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돼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은 해야 됩니다만 딱 뭐가 진실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재판에 끌려가는데 새벽이었어요 숨가쁘게 빨리 없애고 싶어서 데려간 거예요 그들은 또 더럽혀지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6월절이 지금 시작이네요 6월절이 시작되면요 6월절이 옛날 쉽게 영화 보면 모세에서 모세가 파라오랑 다투면서 저주를 하죠 이집트인들 장자가 죽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앞에다 피를 칠해놔가지고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피를 칠해서 그 죽음의 신이 담을 넘어가요 다른 집으로 넘어가 준 거죠 6월이 담을 넘어가 준 거예요 넘어가 줬다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건데 6월절이 지금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곧 6월절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방인 집에 방문하면 더럽혀졌다고 봐요 당시에 그래서 몸을 정결히 하고 몸을 씻고 하루가 지나야지 그럼 6월절에 참가가 가능한데 지금 저기 빌라도가 있는 재판장에 들어가 버리면 몸이 더럽혀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미 6월절이 시작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해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참가하고 싶은 마음에 재판장에 사람들이 안 들어간 거죠 유대인들은 못 들어갔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이제 나간 거죠 나와서 물어본 거죠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대들이 저 사람을 데려가서 그대들이 법대로 재판하라 아니 너네들 너네들 재판하던 대로 해 사내들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 라고 하니까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이거죠 빌라도가 아까 그 역사적 상황은 그것도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 요한 복음 이 드라마에 충실해 보자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요한 요한 감독 버전 빌라도는 죽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이기 싫은 거예요 최대한 뭔 사정인지도 알겠어요 유대인 지들끼리 예수를 질투해가지고 지금 나더러 죽여달라고 나를 이용하려고 왔네 이렇게 지금 빌라도는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좀 너네들끼리 재판하지 그래 하니까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뭘 암시해요 이제 결국은 사형까지 가야 끝날 일이라는 걸 암시해요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거 언제 말씀하셨냐 그 마태복음 20장 18에서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인자가 즉 메시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즉 빌라도에게 날 넘겨주어 그 메시야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요게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평소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기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요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드라마로 치면 나레이션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구약부터 내려오던 누구누구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야가 맞다는 증거로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 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쓴 저자들은 이런 말을 해줘야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알던 사람들은 와 진짜로 예언이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하겠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재판장 안에 예수님이 있고 유대인들은 밖에서 난리치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들어가면 6월절 명절에 참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불러 이제 재판장 다시 안에 들어가요 장면이 또 바뀌었죠 예수님을 불러 물어봐요 그대가 유대인 왕인가 사람들이 너더러 왕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너가 역적질을 했다고 하네 이 소리입니다 역적이니까 죽여라 제가 유대인 왕이라고 했어요 이거 역적 아닌가요 로마 황제한테 한 하늘에 황제가 하나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저놈 죽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탄원을 했겠죠 그렇게 고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그대가 유대인 왕인가 이는 그대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대에게 한 말인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냐 33절 지금 가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34절에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대에게 한 말이냐 어디서 들었냐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냐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 너더러 유대인 왕이라고 하게 그대의 민족과 제사장 제사장들이 그대를 나에게 그런 제목으로 넘긴 거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내가 유대인이냐 스스로 이런 말을 하게 그대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사형 안 가고 끝내고 싶은 지금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왕국은 영적인 왕국 이때의 왕국은요 천상의 천국이죠 천상의 천국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진리대로 구현된 세계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구현된 세계는 지금까지는 천상이지 아직 지상에서는 구현이 안 됐어요 사도 요한이 쓴 지상에서 구현되는 버전이 요한 게시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당장은 구현되지 않았죠 싹만 났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써 지상 천국에 싹은 냈어요 이미 그래서 천국은 왔지만 아직 안 온 상태고 천상 천국 나의 원래 왕국은 아버지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라는 얘기를 하는 영적인 세계다 그런데 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보면 뭐예요 천상 천국에서도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왜 성부는 영이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나란히 앉아계신 걸 상상하시는 천국 그림은요 그 이런 설명 설명을 하려다 나온 말들에 의해서 좀 오류가 일어난 건데 성부는 철저히 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무슨 얼굴이 있어요 얼굴을 갖고 계신 성령은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혼과 육을 지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과 둘이 아닌 일체가 되고 성부와도 일체가 되는 그런 식 삼일체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온전한 혼육으로 화연하신 존재 진리의 화신이요 그래서 그래서 내완국이라고 말하는 내완국 실질적 통치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이니까 오른쪽에 앉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이렇게 상상하는데 오른팔이란 건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 영에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유일한 인간 그게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구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오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야 지상에서도 지상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왕국이 지상에서도 펼쳐지니까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으면 니네들 다 죽었어 이거죠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그렇다면 그대가 왕인가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에 태어났으며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 왕국에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떤 존재인지 천상천국에서 내가 왕이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 불교의 극락의 제일 주인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이름이 뭐예요? 아미타불을 번역하면 뭐가 돼요?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럽니다 무량수불은요 무량한 수명 무량광불은요 무량한 빛 빛과 생명의 부처가 극락의 주인이다 이 스토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빛과 생명이거든요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가 지상에 왜 왔느냐 지상천국 개척하러 왔다 진리 아버지의 진리이자 그리스도의 진리인 이 사랑의 진리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믿고 믿고 따를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고 따른다는 거죠 믿고 이해하고 따른다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자 빌라도가 말하기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그 말 그 말하기 전에 이거 하나 짚어보죠 방금 예수님이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지상에 왔는지 방금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의 사명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본인이 말한 자기 사명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인 사랑의 진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 진리의 증인 증인이 된다는 건요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내가 증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진리를 인류가 몰라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와서 보여주는 사람이 증언자죠 증거고 증언자죠 아버지의 사랑의 진리를 내가 온몸으로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둘을 특히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경천의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천의인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사랑의 진리를 온몸으로 구현해 주려고 왔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그 진리의 증인이 되려고 왔다 그 진리의 화연자가 돼서 내가 보여주려고 입증하려고 왔다 이겁니다 그 진리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왔다 그 진리가 맞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진리가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게 진리다 이걸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진리를 구현해 주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 왔고 그리고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랑의 화신 진리의 화신으로서 아버지는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드러내 보이려고 왔고요 그 영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영안에 들어있는 진리 이 성령의 진리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이 진리가 우주의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왔어요 이 사랑을 지켜야 우리가 살고 이 사랑을 어기면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증언 하러 갔다 아버지의 영과 그 진리 아버지의 영과 사랑을 온 인류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거기에 바치신 분이 다는 것 그리하여 온 인류가 아버지의 영과 사랑 안에서 모두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진리를 이해할 때 아버지의 영과 사랑 안에서 온 인류가 다 하나가 되겠죠 그게 지상천국이에요 나 지상천국 열려고 왔어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영 안 보이는 영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진리 사랑의 진리를 내가 온 몸으로 구현해서 보여주면 그게 입증이 될 거 아니냐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한 게 된 게 아니냐 그걸 위해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나처럼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내가 뭘 하는지 이해할 거다 자 빌라도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뭐라는 거야 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가 진리란 게 뭐냐 뭐라는 거야 이거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인가 이게 아니에요 진리 같은 소리하네 이런 거 진리가 뭐야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한테 빌라도는 이제 더 대화해봤자 못 들을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또라이긴 한데 이걸 또 죽여 이건 또 이상한데 얘 되게 진심인데 이래가지고 찐 광기를 만났다 그래서 나가서 덕후긴 한 것 같은데 하는 진리 덕후 막 아버지 덕후 같긴 한데 죽일 것까진 아닌 것 같은데 빌라도는 안 죽이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나가서 또 나가서 물어봐요 드라마 지금 흠가쁘지 않아요 나는 그 얘기에서 아무 죄도 못 찾았다 좀 이상하긴 한데 죽일 그런 죄는 못 찾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빌라도가 꾀를 냈어요 6월절이면 내가 죄인 한 명은 풀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대들은 내가 저 유대인 왕 풀어주길 원하는가 나 저 유대인 왕 풀어주면 안 될까 원래 6월절에 한 명 풀어주잖아 죄인 최선을 다해본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을 더 설명해 빌라도가 왜 이런 소리 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40절 볼까요 그러자 그들이 소리쳐 외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풀어주세요 예수는 죽여주시고요 바라바 풀어주세요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렇게까지 빌라도가 제안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한 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8, 19절에요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풀어주고자 한 거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투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아 이 사람을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라고 내 손에 피 묻히라고 이런 식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총독이 재판석에 딱 앉았어요 예수 재판하려고 앉았더니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전달한 게 있어요 뭐라고 전달한 게 있어요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척 고생했습니다 이 당시도 비슷하잖아요 꿈이 안 좋아요 저 사람 오늘 나왔는데 내 꿈에 나왔는데 꿈에 저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좀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후환이 두려워요 이렇게 아내한테 전달받은 게 있는 거예요 빌라도도 웬만하면 지금 사용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겠죠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제 예고편인데 이제 십자가에 여러분 스포일러 안 해도 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1장 20장 21장 가면 이제 부활의 소식 무덤에서 사라지고 뭐 이런 재밌는 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정점을 찍어보죠 부활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때 나갈 것 같습니다 성탄절 기념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